반가운데 반가워 설리춤풍이 반가워 밖에 있어요? 아 밖에요? 풍류당 선난자의 최경식 전역 축하시입니다 생도 시절 거침없이 내달린 용광로 열정으로 풍류당 찾아 소리길 가야금길 내던 선남자 최경식님 내 나라 결혜를 지켰던 충정과 이라크 포연 잠재우며 생명 구한 사랑은 마침내 펜타곤을 달군 인류애와 평화를 향한 미무행진으로 거룩하게 빛났습니다 언제거나 삶의 중심에서 가장 나쁜 순간마저 지혜롭게 살려온 화랑의 풍우나예요 여기 풍류랑과 어깨동무 노래하며 열두줄 희롱하던 그대의 손끝으로 머자나 손수 만든 쓰시한 점을 반갑네 반가워 소리 한 장단에 넘기고 보면 그날이 풍류당 사람들 살만 나는 때 아니겠소 선남자님 소망은 월인천강 달덩이라 백두대가 넘고 태평양 건너 활인 범종 울리리니 풍류당이여 풍월주 최경식님과 같이 얼씨구야 멋지게 살으리 노래하며 만나봅시다 2027년 2월 24일 풍류당 대표 김병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풍류당 보라사부 고영현 고창은 김영옥 민환 박미란 박선영 박창호 변상문 손성렬 이명순 장귀현 장성구 조원선 한양인님 함께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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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자님 한 번 서 보시죠 앉으실 분은 앉고 네 잠깐만요 네 저거 약간 사각으로 이렇게 쓰셔야 네 쫙 나올 또 그래요 양반은 어디 가 계셨소 저기 어디 계셨소 어디 계셨소 네 고변호사님 있는 쪽 제가 고변호사님 있는 쪽 들어가면 맞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선남자님 저녁 축하드립니다 풍류당 어르시부여 어르시부여 선남자님 만세 반가운데 반가워 설리 춘풍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하나 안에서 따른 정원 다 땅에서 불극은 솟았나 하은이 다게 봉 던지 구름을 흠 속에 쌓여왔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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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악수 한 번씩 다 오세요 악수 한 번씩 손들어 들었다 다행히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이제 행복 시작이 행복 시작 행복 시작 축하드립니다 여보세요 네 아까 저기 8시 10초 전화한다는 사람이에요 네 여기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갈게요 축하드려요 15명이요 15명쯤 갈 것 같아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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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사랑여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헌감자. 사랑여 축하합니다. 사랑여 축하합니다. 사랑여 축하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새로운 출발하는 헌감자님의 오는 것에 대한 감회가 특히 담당합니다. 이제 현직을 떠나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국가를 잠시 내려놓고 개인의 삶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시작을 걸어가는 헌감자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첫 번째는 에디언스의 시작입니다. 간다 시시오 축하했습니다 어머니몸이야? 어머니몸이야? 어머니몸이 하지마 발길을 돌리려도 바람 불을 해버려도 불어소지 않는 것이므로 미련인가 하시는가 가슴에 이 가슴에 죽어준 내 사랑이 기도 기쁘지 않는 것이므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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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 아 아 아들 아 아 아아 공신자가 꺼내듯 꽃게 떠는 고 부산 산게 맹이 만식이 높네 뱀이 웃고 돌아가는 인간 학선 마가 눈 매여 둘러봐도 내가 바쁜 게 힘들게 돌아와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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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자마자 먼저 Q.rãobs 언젠가 말이 없는 점을 결뜨려 목맬려 불러봐도 대감 없는 내용내요 나와요 사랑의 그대는 남자리여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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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아니, 너무 웃겨요 사랑을 다고 사랑해! 사랑해! 2, 3 공도야 우지 사람 오빠가 있다 아래길 나날길 여는 지켜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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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고마워 앞으로 앞으로 하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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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길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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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고 되고 나를 수영화가 났네 네 수영화! 잘한다! 사례리랏다 사례리랏다 청산에 사례리랏다 도루랑 다래랑 먹고 먹자 청산에 사례리랏다 청산에 사례리랏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한글자막 by 한효정